아주 편그러지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오늘 초대해주신 우리 이호연 명창 그리고 임준희 명창 이혜설 명창 이 세 분이 나오셔서 노래 깔아붙는 창구 타령을 여러분들께 아주 만들어지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들어가야 되겠어요 억지구! 송산리여 개수야 저수인의 마음을 사랑하나 이 땅에 상렬 아시니 깊이 하여 개수야 이 땅에 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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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파란 꽃이가 울려오라 훈차기 할 것이냐 평범으로 인간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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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only give up I'd only give up 안길을 안기로 지키도 못하리라 1년 360일 춘다 춘다 다시 저린데요 비화잎이 비비면 아주 멀쩍 저리요 달랑 부어도 해외에 가는 곳만 좋아지리라 큰 풍기에서 들어요 다가춘다 눈빛 울려 구춘다 구춘절이요 맨날 일에 풍문하여 저금 말해 준비를 이어 말하는 경계가 인축멸하여 당첨도 주주리라 빛깐 질지해 고래비여 우정 대화의 양육하나 다시 풍겨 좋은 시절을 하리로 고소히 하리 고소히 하리 왈씨고라 시와 달라 좋은 시일 아니 도시는 못하니 나 아니 도시는 못하니 도시는 못하니 원칭 기다리라 사연소 한산이 남간으로 내 엉덩한 천바람이 봉지가 털러 날로 아쉬워 백년 아라 길이 없냐 참문 영원의 아버지 일본 청년 한 번도 영원의 사랑에 갈란 백년의 삶은 образ으니 흥미간이 들으니 가슴이 아쉽만àng 열 historically 바다마다 했더니 그대 바람을 버리던 걸 그 바람을 맘에 왔어요 오시구나 제 바다 좋아 아니요 지금 못하겠네 아니요 지금 못하겠네 아시고 방문할 바나도 그녀는 안갈게 마음은 달리도 다 굽는 자라 아니요 지금 못하겠네 아시고 방문할 바람이 아니요 지금 못하겠네 바람이 충분하겠네 고소한 quem이걸로 아니요局 한글자막 by 한효정